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신곡강좌의 이호섭 선동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박진도씨의 노래 유리벽 사랑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 유리벽 사랑은 박진도씨의 매혹의 점 그리고 아주 풍부한 감성 이런 것들이 정말 잘 어우러져가지고 듣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가슴 한 켠이 막 찡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그런 노래예요. 네 그렇습니다. 박진도씨가 야간열차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또 여러 노래들을 많이 발표를 해서 히트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박진도씨의 가장 큰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노래가 바로 이 유리벽 사랑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노래 전통 트로트의 형식을 갖고 있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마이너쪼 그러니까 단쪼로 정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슬픈 감정의 그런 형식을 갖고 있거든요. 어떤 부위에서 어떤 부분에서 어떤 기교 어떤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지 일단 손동호씨 노래로 한번 1절을 만나보시죠.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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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으로 느껴보았던 당신의 사랑 앞에서 그리움과 외로움이 낙엽처럼 쌓여 만가니 더 이상은 갈 수 없는 슬픈 사랑이었다면 차라리 맺지 말지 정은 왜 좋아 유리벽 사랑 내 어이노를 잊을 수 있는 자 방금 우리가 들어본 이 노래를 같이 한번 불러봤는데요 전반적으로 이 노래의 구성은 마이너 단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조노래를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 갖춰야 될 몇 가지 기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감정을 낼 때 속감정을 이렇게 꼭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재료로 속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양념으로 따지면 맵다 달다 시다 쓰다 짜다 이런 맛이 아니다 이 맛도 저 맛도 아니긴 아닌데 또 그게 빠져버리게 되면 또 맛이 안 나는 마치 멸치 다시 국을 내는 그와 같은 우리가 화학조미료를 예를 들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다시다라든지 이와 같은 화학조미료 같은 이런 어떤 느낌이라고 그럴까요 이것을 어떻게 내느냐 하면 가사를 빼고 입을 가볍게 닫은 다음에 이렇게 멜로디를 한번 흥얼거려 보는 겁니다 이렇게 콧누려인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소리가 개방 되었기 때문에 콧누려가 되었죠 이것을 이제 좀 더 가슴 깊은 곳으로 소리를 집어넣는다 이 흉부 가슴 쪽으로 소리를 집어넣는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어때요 네 아까에 비해서 훨씬 감정의 골이 깊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네 말씀해 주십시오 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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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내가 먼저 할게요 네 뭐라고 하려고 그랬지 아니요 가슴으로 그러니까 가슴속 깊이 이런 어떤 말하자면 감정의 골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 바로 이 속감정이라고 하는 것인데 따지고 보면 이것이 슬픈 감정인지 뭐 사랑스러운 감정인지 섹시한 감정인지 어떤 맛을 지금 일단 한 가지로 딱 정확하게 집어서 말을 할 수 있는 감정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감정 네 다시 말해서 이 흉부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우리의 은은한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아까 하실려고 하단 말씀 하시죠 아마 잊어먹었죠 안 잊어먹었습니다 네 근데 이 속감정도 이제 그 말씀을 이제 거듭라 그랬거든요 그래요 이 복부 바이브레이션을 많이 써줘야 이 속감정이 제대로 나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빙고 오케이 손동호씨가 최근 들어서 하신 말씀 중에서 제일 쓸만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좋아요 항상 쓸데없는 말만 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맞습니다 복부 힘을 쓰라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감정이 좀 이렇게 고조되는 그런 부분에서는 복부의 힘도 쓰면서 덩달아 복부의 바이브레이션 오케이 와 오늘따라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늘 있어 보입니까 그래 오늘 좀 제정신인 것 같습니다 아주 있어 보입니다 네 네 좋아요 자 복부 바이브레이션 네 그 다음 이런 그 속감정 더하기 복부 바이브레이션 이것을 적당하게 활용하면 바로 이 단추곡을 노래하는 데는 정말 맛깔나게 노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무기가 된다는 것 일단 생각하시고 출발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줄부터 우리 한번 분석해 볼게요 네 자 처음으로 처음 음을 잘못 쳐 다시 하겠습니다 외만하면 한번 키를 맞춰보고 가시죠 처음으로 참 고집셉니다 느껴보았던 네 당신의 사랑 앞에서 네 이렇게 됐죠 네 자 저는 말이죠 속감정하고 복부 바이브레이션한 그 말씀 나왔으니까 이것보다 조금 더 깊이 있게 가도 될 것 같아요 네 처음으로 느껴보았던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여기다가 가사만 얹는 겁니다 처음으로 느껴보았던 당신의 사랑 앞에서 이러니까 좀 더 슬픈 그런 느낌이 오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많이 슬픕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손동호 씨도 조금 더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속감정을 지금보다 한 30-40% 정도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올려보겠습니다. 시작 처음으로 느껴보았던 당신의 사랑 앞에서 사랑 앞, 이 앞자는 좀 특별한 그런 조치를 필요로 하는 그런 음정이에요. 그냥 가게 되면 당신의 사랑 앞에서 무그러지거든요. 새로 시작하는 느낌을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신체에 복승을 사용을 하되 여기다가 액센트를 좀 준다는 느낌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차 복승이 좀 들어와야 되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당신의 사랑 앞에서 당신의 사랑 앞에서 이렇게 되게 이때 복부힘은 최대한 받쳐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약 100%도 지금 모자라니까 한 120-140 정도쯤 이렇게 복부힘을 받쳐야만 이런 효과가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움과 외로움이 거기서 그리움과 외로움이 이건 막 흐느끼는 그런 소리의 느낌 같은데 이름하여? 귀곡성이요? 귀곡성이라고 하죠. 귀신이? 우는 소리 우는 소리 왜 우리 한여름밤에 납양특집 이런 티비에선 할 때 말이죠. 전설의 고향을 보고 있을 때 갑자기 엄침한 밤의 장면이 나오면서 바람이 휘우우이 휘욱 붓면서 갑자기 음향 효과가 나오면 갑자기 여기서 머리 긴 주인공이 눈속에 나타나잖아요. 오싹하죠. 웃긴데요. 웃겨요? 지금 소름이 다 돋는 편곡에 웃기다. 선생님이 하시면 웃기다. 그래요? 뭘 해도 안되나 봅니다. 참 섭섭하네요. 어쨌거나 머리긴 주인공이 나타날 때 늘 따라다니는 음악이 이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보면 우리 배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리가 이름하여 귀신이 울음 우는 소리다 해서 귀 곡성이다. 만들기는 뭘로 만든다 배로 만들죠 네 배로 복부 바이브레이션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움과에서 귀신이 나타나면 만들어요 그리움과 외로움이 복부 바이브레이션이죠 이게 잘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는 것도 괜찮은데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오랜만에 고향말씨를 한번 썼습니다 뭘 하다가 이렇게 됐죠? 귀곡성 귀곡성 그리움과 그리움과 외로움이 여기까지도 안되면은 자동으로 안되면은 말이죠 일단은 이것을 연습할 때 자기 배를 이렇게 딱 잡고 그리움과 대에서 과우 외로움 이에서 일단 수동으로 좀 수동으로 연습을 해가지고 하다하다보면은 지도 이제 자동으로 될 날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오토매틱 그렇습니다 쌓여 갑자기 위로만 뛰어오르는 것을 우리는 도약 도약음정이라고 하구요 도약을 시킬 때는 반드시 복부를 한번 흑하고 쳐줍니다 쌓여 흑 가네 쌓여 흑 가네 하면서 흑에다가 꺾는 목을 줍니다 쌓여 만 가네 하고 다시 복부바브레이션 낙엽처럼 시작 낙엽처럼 쌓여 만 가네 외모 한번 꺾어주시죠 만 가네 나도 열심히 설명한 도라미 볼게요 낙엽처럼 쌓여 만 가네 오 좋았어요 쫙쫙쫙 자 더 이상은 여기서는 이제 복부 힘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어 앞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것을 같이 생각하면서 여러분께서 같이 한번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주 드릴테니까 같이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처음으로 느껴보았던 당신의 사랑 앞에서 그리움과 외로움이 그리움과 외로움이 낙엽처럼 쌓여 만 가네 복부 힘 받치고 크게 더 이상은 갈 수 없는 슬픈 사랑이었다면 차라리 맺지 말지 차라리 맺지 말지 정은 외주 아 유리벽 사랑 내 어이 너를 내 어이 너를 해줄 수 있나 네 좋습니다 자 더 이상은 여기는 이제 복부 힘을 최대한 다쳐서 갑니다 역시 속감정과 복부 바이브레이션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네 특히 여기는요 더 이상은 더이 한번 꺾었습니다 네 꺾는 목을 주고 가는 것이죠 네 더 이상은 갈 수 없는 바로 이렇게 넘어가도 되지만은 여기서 소리를 주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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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어올려가지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피드백이라고 하는 네 아니면 활공법이라고 하는 네네 활공법 피드백 보다는 활공법이 낫겠네요 여기는 활공법을 위로 뛰어올려서 갈 수 없는까지 한 호흡에 연결을 시키면 아주 특수한 감정이 나옵니다. 더 이상은 갈 수 없는 여기는 또 귀곡성이 나오죠. 갈 수 없는 마치 막 동곡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오죠. 슬픈 사연 슬픈 사랑 그러게 내가 슬픈 사랑이라고 했잖아. 근데 왜 자꾸 슬픈 사연이라고 그래. 제가 죽일놈입니다. 조심하세요. 슬픈 사랑이었다면 여기는 불구대촌의 원수를 만나 가지고 마치 멱살을 찾고 막 바닥바닥 이렇게 쥐 흔들듯이 이렇게 노래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슬픈 사랑 이 다음에 이 올라가는데 복부의 힘이 2차 복수성이 반드시 받쳐져야 됩니다. 이게 참 어렵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 손동훈 씨와 함께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슬픈 시작 슬픈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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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엿 자에서 아까 엉넛목을 또 하나 줬죠. 이엿 이엿 그 다음에 다 자는 호흡을 살짝 빼면서 타고 남습니다. 이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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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탁 끊어지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터뜨면 터트리면서 갑니다. 그렇습니다. 이엿 할 때 이엿 할 때 이 디귿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파엘음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소리가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파음이 되는 거죠. 이엿 탁 탁 탁 아무리 용을 써도 이게 더 이상 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딱 끊어지게 만들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마치 거기다가 점화 플러그에 불을 탁 집히면 빵 터지듯이 이엿으로 터뜨려줘야 됩니다. 이엿 이엿 다면 딱 저러자 탁 터뜨려줘요. 이엿 파열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압축해놨다가 탁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은데요. 아프 이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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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면 슬픈 사랑 시작 슬픈 슬픈 사랑 이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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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벽사랑 유리벽사랑 그 다음에 내 아이나를 잊을 수 있는 얘기도 잊을 수 자에다가 특별한 감정을 허성과 복성을 섞어서 허성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빼서 잊을 수 여기다가 복성을 최대한 끌어서 잊을 수 있는 이런 감정이 되게 그렇습니다 앞에 내의 너를 까지는 아주 강한 어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뭐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아주 호소력 있게 복부 힘을 가지고 내의 나를 아주 거의 잡아먹을 듯이 네 그렇죠 내의 나를 잊을 수 있나 절대 못 잊는다는 그런 감정이죠 그렇죠 그런 강렬한 어떤 말하자면 반어법적인 그런 호소력을 실어주는 것이죠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유리벽사랑을 살펴봤는데요 이 노래는 전체적으로 단조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속감정과 그리고 복부 바이브레이션을 잘 활용해야 되겠다 네 그것만 잘 활용해도 사실 이 노래는 굉장히 잘 부를 수 있는 맛깔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비법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규곡성을 좀 써주라 복부 바이브레이션을 이용한 규곡성을 써서 아주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참 듣고 있으니까 진짜 눈물 콧물 재채기가 다 나네요 네 그렇죠 낙엽처럼 쌓여 만 그니 만 강조를 해주면서 꺾는 목을 써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살짝 들어서 그 다음에 그니 역시 복부 바이브레이션 네 더 이상은 활공법 네 갈 수 없는 이거는 뭐죠 음 이것도 규곡성이죠 네 슬픈 사랑 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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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잘 표현하면 할수록 최고의 가수가 된다 그렇죠 이엇 딱 끊어지게 만들고 뜨면 바이브레이션 네 그래서 불파함으로 만들고 다음 또 파이브를 시키고 하는 이런 기교 이엇 다면 이렇게 가면 긴장감이 없죠 이엇 이엇 다면 긴장감이 생기게 되죠 그 다음에 차라리 맺지 말지 천은 왜죠 여기서 제일 많이 틀리기 쉬운 것이 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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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계를 반드시 복부로 얻어듯 세계를 가지고 가야 된다. 할 때는 횡경막을 아래로 포근하게 내려줘야 된다. 아 유리벽 사랑이 내 어인어를 해줄 수 있나 수인 수인 이것은 허성 플러스 복성 허성과 복성을 합성한 그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노래 하나를 이렇게 잘 조합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 어떤 마이너 단조곡이라도 여러분은 아마 최고의 실력을 갖춘 가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품질을 우리가 보증해 드리겠습니다. ks 품질로요. 손동호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는 새로운 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